웰리스와의 경기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주말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손흥민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경기가 끝나고 클린스만의 인터뷰를 보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했냐? 라는 질문에 오늘도 중앙에서 손흥민이 시작을 했지만 스스로 공간 창출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고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더 읽어보면 빌드업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전진 패스가 많았다면 좋았겠지만 상대가 수비를 촘촘하게 세우면서 공간이 없었다 공간이 있어야 전진 패스가 나오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데 상대가 너무 수비를 촘촘하게 만들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이 일단 좋지 않고요 웨일스가 수비를 촘촘하게 하면서 공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 중 하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공격 라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간을 향해서 계속 뛰어들어가려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손흥민이 계속 뒤로 뛰어들어가니까 뒷걸음질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서령우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측면에 있는 이재성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앞 공간에 공간이 생기니까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계속해서 뒤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물러나니까 그 순간 이 앞 공간으로 서령우가 침투해 들어가고요 이때 뛰어들어가는 서령우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을 활용해서 측면 돌파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상대 수비라인의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뒷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워낙에 라인 브레이킹을 잘하고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 한 번만 제대로 연결되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력도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무조건 득점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계속 움직여주면서 뛰어들어가려는 움직임만 해줘도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 수비의 앞 공간이라던가 측면에 공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중원에서 토트넘이 볼을 가졌을 때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니까 메디슨이 올라오면서 패스를 받게 되면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고 당연히 수비 라인 앞 공간에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메디슨이 편하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이 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워낙에 좋은 패스를 찔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까지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포스트 테크 골로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을 전방에 쓰면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 라인의 공간을 만드는 이러한 패턴 플레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에서도 메디슨을 영입하면서 손흥민을 더 이상 내려오게끔 만들질 않죠 물론 우리 국가대표팀이 토트넘보다 전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이 당연히 볼을 가장 잘 차는 선수고 플레이메이킹도 가장 잘하는 선수라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수는 있는데 그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주된 플레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웨일스전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4-4-2 전형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가 황인범과 박용우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쪽을 거쳐서 전방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기가 매우 어렵죠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좌우 측면에 홍현석과 이재성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홍현석과 이재성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측면에 배치했다고 해서 홍현석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잘 뛰는데 측면에 배치가 됐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속팀에서도 이렇게 뜁니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요 측면에 배치될 때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4-4-2 전형을 쓰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부족한 형태라면 홍현석과 이재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고 그러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경기는 정말 우리 대표팀이 딱 배치되어 있는 위치에 선수들이 서 있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오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중원 라인의 경쟁력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앞선에서 누군가는 볼을 받으러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규성과 손흥민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조규성은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다 보니까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에게 프리로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이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가 부족하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죠 이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앞선에서 손흥민이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이고 공격 라인에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상대 수비가 너무 촘촘해서 공간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들이 좋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반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웨일즈와의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미드필드 라인에 도움을 주고 있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손흥민이 볼을 측면으로 내주는 순간 앞쪽에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이 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측면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줬는데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아까 영상 초반에서 봤던 장면과는 다르게 이 앞 공간에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없죠 이 공간에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갔다면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한 번만 찔러주면 이 공간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도 있고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쏠리면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그 공간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낮은 위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플레이가 나오질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토트넘에서 해트트릭을 했던 손흥민과 어제 국가대표팀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던 손흥민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김민재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조규성에게 롱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조규성 선수가 워낙에 이런 걸 잘하죠 앞쪽으로 롱패스가 넘어왔을 때 본인이 볼을 받아서 볼을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를 피지컬이 매우 뛰어난 덴마크 리그 사이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아까 전 장면에서 워낙에 내려가서 볼을 받다 보니까 조규성이 볼을 떨어뜨려줬는데 위쪽에 손흥민 선수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손흥민 선수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뛰었다면 떨어지는 볼을 받아서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떨어지는 볼을 받아서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손흥민이 공격 라인에 있을 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벤투 감독 시절부터 손흥민을 투톱으로 배치하는 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배치되면서 수비할 때 너무 내려와서 너무 낮은 위치에서 뛰게 되니까 아예 투톱에 배치해서 손흥민을 내려오지 말게 만들자 이게 손흥민 투톱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 미디필더 라인의 선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측면 미디필더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손흥민을 이렇게 내려가게끔 만들면 손흥민을 투톱으로 배치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 위치에서 뛰는 손흥민이 이 앞공간에서 뛰는 손흥민보다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중앙 미디필더 라인에서 삼각형의 형태를 만들면서 위치를 한다면 수비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이 선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웰리스가 측면 공간에서 여유롭게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왜 수비에 가담을 하지 않느냐 이거를 비판할 수가 없는 게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공격수고 앞선에서 뛸 때 잘하는 선수인데 손흥민을 중앙 미디필더처럼 저렇게 내렸으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수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앙 미디필더 라인을 구성하는데 손흥민이 역삼각형 미디필더 라인의 오른쪽 중앙 미디필더처럼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의 뒷공간으로 한 선수가 뛰어들어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의 움직임을 완전히 놓쳤죠 그래서 손흥민의 뒷공간에서 웨일스가 볼을 여유롭게 받게 되고 여기서 공격을 수월하게 전개하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결정적인 실점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김승규 선수의 선방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사실 이거는 실점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중앙 미디필더로 쓰면서 수비에도 문제가 생기고 공격 라인에 손흥민 선수를 배치하지 못하면서 손흥민의 공격성도 활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부지런히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손흥민을 지금 잘 못 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말 헤트트릭을 할 때 전방 압박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은 당연히 공격수다 보니까 하는데 익숙해요 근데 내려앉아서 미디필더 라인에서 수비를 한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익숙하지 않은 역할인데 이 역할을 어제 경기에서 계속 손흥민 선수한테 부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이후로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았고 지난 주말에는 헤트트릭까지 했는데 이번 시즌이 시작한 이후로 어제 경기가 가장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뛰는 동선, 위치, 우리의 전술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허술하고 이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웨일스처럼 수비적인 팀을 이제 아시아 월드컵 예선,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분명히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났을 때 계속해서 이처럼 중원의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중앙 미디필더처럼 플레이를 하고 이러한 전술적인 방향들은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점들이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당장 다음 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전에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제대로 설정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